와, 더웠다. 빨리, 빨리. 내가 볼 때 이제 배 떠나려면 1시간 남았고 좀 늦게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아까 4시 반이면은. 배 대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 와, 정말 이렇게 깨끗해. 여기예요? 여기 녹대기예요. 우동하는 사람 없어? 우동. 우동? 우동하는 우동이 태어났어? 나는 생각이 났지만 말을 안 했는데. 아저씨. 나 진짜 아저씨랑 다니니까 지금 말판내면 개판 들어왔어. 원래 부부가 닮아요. 아니요. 여기 보이지? 미리 갈 준비를 벌써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도착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닷가 해안을 따라서. 나 이대로 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 그냥 자유롭게 가요. 딴 길로 가고 싶어? 네. 정말? 카타로 둘이 같이 하는 게 너무 귀여워. 저 사람 미운하고 하나 다 봐줘. 미운하고? 미운하고 하나? 넌 네명 아니야? 넌 네명. 저 사람 미시라니? 옛날 미시라니? 옛날 미시라니? 옛날 미시라니? 귀신들이네. 옛날 미시리까지는. 양정원. 양정원. 살려줘. 안 하겠어. 안녕. 같이 가요? 우리 울었어요. 울었죠? 나중에 또 가요? 나쁘다. 나쁘다. 얘들이 많이 부네요. 다 봤어. 아저씨. 아저씨라고. 미운하고 울었어요. 네. 아저씨라고요. 애들이 아주 울렸다고 사러워요. 열심히 봤나 봐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아저씨가 서른. 네. 우와. 여덟 살 차이는. 어디 가요? 아저씨 나 울렸다고 애들 좀 아껴요. 제가 울렸어요. 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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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좋은 놈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잘해주는 거. 맞아요. 잘해주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누나한테? 잘해줘요.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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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한국의 미래는 다녀. 그러니까. 배려.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할게. 갔다 와. 갔다 와.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할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와. dad치.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렇지. 안전벨트 했지? 네 꽉 잡아야 돼 어, 돼야 돼 아악! 꽉 잡아야 돼 아악! 아악!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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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담벼락보다 바다 볼 수 있는 장문이 좁아 어떻게 바다 색깔 봐 아, 색깔 많이 빠졌어 어머 이야, 정말 맑아요 조심해 인하 비판 우웅! 우웅! 아니? 아니, 저렇게 던져보고 아, 아저씨 다 쪄까? 팔로 밀어서 하는 씨름 알죠? 아 지금 여자랑? 지금 부인이랑 자꾸 이런 게임하는 거 알죠? 아니 아니 근데 너 그래도 보통 내기 여자가 아니잖아 최고잖아 최고 알겠어요 나 이제 안 봐줘도 되죠? 어 왜 자꾸 나한테 내기해요 몰랐습니다 네 자 시작 저 표정은 뭐죠? 아저씨 눈빛이 아니 좀 이렇게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게 운명하게 게임을 무슨 소리야 오리오자자니 자 너무 눈을 빤하게 보니까 눈빛이 왜 눈을 감파하세요 차라리 네 아 이게 더 맛있러 아 이게 더 맛있러 알겠어요 제대로 Always 잊지마 一枝 나만 좀 잡아줘 ister 왜왜왜왜왜왜왜왜 괜찮아요? 따가워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많이 까졌어. 갑자기 귀여워 보이네요. 짠물이라 더 따가울 텐데. 소금기. 소금기. 놔봐요, 진짜. 피 많이 나는데 봐. 따가워요? 괜찮아요? 약 없어야 되는데 약이 없어. 착해라. 이렇게 해야지. 손 쓰거나. 네. 아파요? 어, 잘 아파. 뭐, 뭐, 뭐. 뭐, 뭐, 뭐.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이거 맞죠, 이거? 저 약국 찾고. 약국 가고 나서 또 놀아요.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여기 약국이 어디 있어요? 보건소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왼쪽. 어? 저거 아니에요? 어디? 어딘가? 거기다 보건소. 어, 바로네. 와, 정말 조용하다, 여기는. 근데 여기 너무 좋다. 보건소 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하하하.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어쩌다가 그러셨어요. 아, 뭐 밟으셨어요? 네, 좀 많이 까셨어요. 아우, 의사 선생님 잘생기셨다. 아까 피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따갑죠? 아, 죄송합니다. 어머, 같은 분이셔. 그러네. 재정스러워. 이영구, 시대기한테 이영구 가시네. 아, 진짜? 알겠습니다. 둘 다 포스타일이네요, 오늘? 거너 포스타일이야. 아우, 아주 메말랐다. 저기요, 혹시 시내를 어떻게 가야 돼요? 오돌네, 지인은 없는데. 아, 그냥 그런 뭐 살 수 있는데 그런 데 없어요? 네, 배송이 없어요.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알아보시나요? 예, 저 주세요.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아, 왜 그러지 않아? 가운하니 반만 인상 중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프트 스크린 의원입니다. 아, 많이 달라지는데요? 표정이. 아, 저희 그. 아니. 저희 아내 사인을. 내가 디바 그거를 너무 좋아해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자신은 연예인인데. 제 정신에 서운했겠어요. 네.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시 잡아요. 어디 갔지? 아, 이거 사투리해 주시마요. 고객님 너무 귀여우시네요. 엑스레이 모셔주시네요. 응용은 왜? 볼 수 있어? 아, 잠깐만. 어, 이거 자연스러운 스킨십 성공인데요? 아유. 아유. 여기 뭐 없나? 여기 없는 것 같아. 저쪽으로 가볼까? 아유, 어색해. 아유, 어색해. 괜찮아요? 어, 괜찮은데? 손이 이상하게요. 얼기설기 잡았어요. 진짜. 그렇게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나. 아, 저기 여기 있어봐요? 아유. 아유, 어색해. 어색해. 아유, 어색해. 아저씨, 노을 준다. 노을. 노을이 주면. 이미 배는 갓 됐죠. 어두워졌어. 저 오리탑 배 아니에요? 빨리 우리 반납하고. 빨리 빨리. 저 가면 안 되잖아. 해놓고. 온도에서 바람을 막끽하고. 네,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게. 배가 몇 시에 끊겨요? 4, 5, 6하고 7, 8, 9월 따라서 틀려요. 8시 마지막이에요. 8시 마지막이에요. 8시 마지막이에요. 놀랬어. 저녁 6시 마지막이에요. 저녁 6시 마지막이에요. 저녁 6시요? 배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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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자고 가야 돼, 여기서.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상황인데. 진짜요? 진짜요. 배 끊겼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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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떡해. 부다 씨, 어떡해요? 없는 거예요? 네. 아, 정말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하겠네. 지금 재정 씨 말 한 마디도 안 하잖아요. 저게 다야. 네, 고맙습니다. 어떡해요? 배가 끊겼네. 배가 끊겼네. 어떡해. 자연스럽긴 한 줄 알았는데. 아, 뭔가. 뭐라도 타야죠. 어, 일단. 구명조끼를 하나 사고. 아니, 아저씨 장난할 때가 아니고. 그러면은. 자,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배가 끊겼으니까. 일단 여기서. 유희 씨가 되게 순진하신 것 같아요. 알아찰만 한 상황인데. 구해보자. 네? 아, 근데 민박증에 배 방이 하나밖에 안 남는 거야. 그쵸? 꼭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고 자라는 거지. 배가 끊겼으니까. 아니, 이렇게 쪽배라도 없나? 쪽배? 쪽배 7시간 반 걸려. 어머, 어떻게 해. 쪽배는 여기 없지, 지금. 아저씨 배 몇 시에 끊기는지 모르셨어요? 배? 응. 과연. 어. 지금 어떻게. 끊겼으니까. 아니, 알았어. 내가 모르겠어요. 우도해서. 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가자. 아니. 아저씨 몇 시에 끊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저씨. 아저씨. 미안하다. 아... 아저씨 거짓말이었어. 잠깐만요, 유해. 진짜 나 엄마 전화했어요. 유해야.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알면서 미리 알려주지 못한 건 미안한데 난 이 우도가 좋아 이렇게 되면 좋게 생각하지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난 꼭 나갈 거예요 우도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아, 우도에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가야 되겠구나 우리의 금자탑을 여기 세우고 가야 되겠구나 금자탑? 어쩌려고 우리가 키핑해놓은 별도우도에서 보면서 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실이에요? 남은 시간도 여기서 재밌게 보내보자 민박은 이상한 걸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입 좀 꽉 깨무시고요 나? 여기 좀 계세요 아, 깨물고 한 대 맞으면 나 용서해 주는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때렸어 아, 나 진짜 못 사겠다 아, 나 진짜...